플래티넘 체진물을 발견하면 4개를 가져오시오. 반납된 개수만큼 플래티넘 주화로 바꿔주겠소. 반납된 개수만큼 플래티넘 주화로 바꿔주겠소. 이런 남동쪽 방향 낚시터에 플래티넘 체진물이 다 떨어진 것 같소. 낚시터를 바꾸는게 좋을 것 같소. 반납된 개수만큼 플래티넘 체진물이 다 떨어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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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소. 뱃뱃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